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무소속 임정엽 예비후보에게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국가예산 구조원 시대를 정쟁도구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. 정 의원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협치로 이뤄낸 여러 성과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구태정치 표본이다며 임 예비후보를 비판했습니다. 이는 지난주 임 예비후보가 국가예산 증가에 비해 전북의 확보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정 의원은 자화자찬을 사과하라고 한 것에 반박한 겁니다. 정 의원과 임 예비후보는 오는 4월 전주일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를 확정한 상태입니다.